안녕하세요 시영입니다 오늘은 짜잔 해물찜 먹방 레츠고! 오늘은 진정한 해물찜을 준비했습니다 아귀, 새우, 오징어, 낙지, 꽃게, 알, 고니, 바지락 이렇게 8종이 들어갔고요 각종 야채들이 들어가 있는 해물찜입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콩나물부터 콩나물로 알 알 초콜릿 너무 맛있어 계란 계란 그는 한번도라이트에 배가 고기가 속상적이네요 아까봐요 아까봐요 으음 아까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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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마요네즈 소스와 소스는 소스는 식감 소스가 상상적으로 소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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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 사이에 좀 만족한 소스는 다음 포기 너무 맛있다 계란 와...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계란 테이프 밥비비기 나와라 됐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매워 아..매워 먹방이 끝났습니다. 오랜만에 아귀찜의 맛을 느끼니까 진짜 정신없이 그냥 막먹은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 안녕!